하늘로야! 하늘로야! 천국론 두 번째 시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실 가사가 오늘 공부하시는 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외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천국론 1번은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우리가 천국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게 뭐죠? 뭐가 옵니까? 이 땅에 새로운 새 예, 전막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천국하면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과 땅이 아닌 다른 이런 정말 신천지가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저번 시간 배웠죠 오늘 배울 시간은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데 천년 왕국론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뒤에 천년 왕국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곳이 곧 천년 왕국의 수도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우리는 실제로 영원 무궁한 세계인 천국을 의미하는 것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자체가 천국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견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루살렘이 있죠 우리가 전에 있던 예루살렘이 있었고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 있습니까? 지금 이 세계에 예루살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의 명칭에 예루살렘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죠 그러한 이 땅에서의 이스라엘도 있는데 굳이 왜 새 예루살렘이라는 명칭을 써서 이 지상의 예루살렘과 대조가 되고 또 큰 성 바벨론과 대조가 되는 의미로 표현했을까 한번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출처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게 왔는가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성경의 어느 부분에 나왔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실존하는 세계임을 의미한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결코 사람들이 조작하거나 이상향이 아니라 실존하고 실제하는 곳인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하셨다가 우리 성도를 위하여 하늘부터 내려주는 영원 무궁한 실존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머니들이 얘기하셨던 좋은 일 하면 천당가 하는 그런 맹목적이고 그냥 뜬구름 잡는 또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천국은 그냥 진짜로 있는 천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계신 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우리에게 오는구나 하는 실존적인 곳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왕국임을 의미한다 여기 밑에 보시면 게시록 21장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나 또 뒤에 보시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으신 천국도 하나님이 지으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곳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죠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성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 아버지의 집임을 의미한다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4장 14장을 보시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너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도 저 하늘에 분명한 집이 있다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비하신 우리의 하나 아버지의 집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 그 실존을 우리에게 보증한 곳을 의미한다 여기 고린도 후서 5장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 실존하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계획되고 내려오고 또 그것이 아버지의 우리의 집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천국이 진짜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에게 예비된 집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성령 안 계신 거하지 않는 분 없겠죠 다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이 세상 장막에서 나그네로 거쳐하면서 사모하고 바라보았던 하늘의 본향임을 의미한다 그 본향이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본향 돌아갈 곳 본이 태어날 뿌리 본자니까 우리가 있었던 곳 이렇게 되겠죠 고향하고 같은 의미겠지만 더 원초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이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인 것이죠 여기서는 우리가 잠시 잠깐 거하는 일명 나그네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하늘에 우리가 고향 그리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저 땅 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계속해서 소망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성경 구절을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6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모든 성도들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가 소망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 성도가 소망하는 곳이 천국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하늘에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것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기다리며 위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인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이 뭐냐 하늘이냐 땅이냐 이거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바로 이 모든 성도들이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바로 천국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 천국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출처는 하늘이라는 것 천국은 성부께서 그 친히 그 백성들을 위해 지으시고 성자 예수께서 약속하시고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 속에서 보증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으로 사모하고 믿으며 그곳에 가기를 소망하는 실존하는 세계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천국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면 좋은 데 있습니다 이렇게 얼머버리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좋겠죠 넘어가서 2번 새 생활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되겠습니다 그곳에서는 또 어떤 우리의 삶이 되는가 1번 보시면 천국은 성도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 2절에 새 예루살렘 신부 이런 또 3절에 있는 이러한 말씀처럼 결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당연히 이곳과는 다른 새로운 교제가 되겠죠 새로운 교제 새로운 통치 그곳에는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새로운 통치가 될 것이고 그곳에서는 정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없으니 정말 기쁨과 즐거움, 영원한 복락 이러한 새 삶이 펼쳐질 곳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천국은 만물도 새로워지는 세계 그러니까 그곳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만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정말 새로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알고 있는 것은 이 성경에 보시면 피조세계의 만물도 끙끙 앓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표현에 그래서 탄식한다 왜냐하면 저주받았기 때문에 라고 성경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느냐 여기 이유가 나와 있는데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를 탄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나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여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그러니까 모든 이 땅의 만물들도 다 해방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굴복하는 것, 썩어짐의 종로를 세서 해방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신다면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되는 장관이 펼쳐진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성세이루살렘은 영화로 꼭 거룩한 인만회의 세계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느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곳이 영광이 넘치느냐 왜 그곳이 거룩한 곳이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만회의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영광, 정말 영광과 거룩으로 가득 찬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천국론은 사실 질문할 것도 없고 또 설명해드릴 게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믿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정리된 거룩한 성세이루살렘의 출처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생활 그리고 그곳이 영광과 거룩한 세계라는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공부하신 다음에 함께 또 나누시고 또 궁금한 점도 생기시면 우리 담당 교육자님께 여쭤보시면 아마 친절하게 대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 내용 연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1번 어떻습니까? 예? 틀렸습니까? 어디가 틀렸죠? 지상의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아니죠 그럼 벌써 이 땅이 왔는데 자 2번 어떻습니까? 대조되는 곳 맞죠? 3번 어떻습니까? 승리한 천상교회 맞죠? 천상교회는 곧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자 2번 5X 한번 해보시죠 천국 1번 천국은 실존하는 세계다 5X 아니죠 누가 X라고 하셨는데 2번 천국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왕국이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입니다 3번 천국은 성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 아버지 집이다 5X 천국은 성령께서 그 실존을 우리에게 보증하신 곳이다 5X 천국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이 세상에 사모하고 바라보았던 본향과는 다른 곳임을 의미한다 X 천국은 모든 성도들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오 맞죠? 자 가로 안에 빈칸 한번 해보십시오 천국은 성도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 천국은 만물도 새로워지는 세계 거룩한 성 세유루살렘은 영화롭고 거룩한 인만회 인만회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함께 하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롭고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이 아니죠 자 우리 좀 어려우시더라도 또 한번 차근차근 말씀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보시고 꼭 읽어보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we will do this in the heart quality for now 한글자막 by 한효정